안녕하세요. 마라톤 선수 장봉주입니다. 저는 이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. 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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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졌어. 넘어졌어. 아! 아 나 뭐 완주해야 되는데 이거. 아니 완주가 문제가 아니라. 아들아. 아들아! 어서 일어나거라. 아빠. 포기하지 말거라. 포기하는 순간 포기의 끝이다. 아빠. 어서 일어나서 너의 꿈을 위해 달리거라. 아빠. 아들아. 아빠 왜 무슨 달릴거야. 아아! 아! 아빠! 아아! 아빠! 아아! 아파! 아아아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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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주해야 되는데. 아. 아니 잠시만요. 아. 나 완주해야 되는데. 아. 여보. 네? 여보. 여보! 여보.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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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를 위해서 뛸거야 아 여보 아 여보 아 아 아 아 어떡하냐 아 발 아 아들아 아들아 아빠 어서 일어나거라 아빠 아빠 어서 일어나서 아빠를 왜 다닐거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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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줘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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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